띠띠린 띠드링 띠리 2013번 백종원이 만든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가짜며 홍콩가 verdi 페달은 안되니까 부자 모곤 홈드가 서 먹는 홍콩 반성 오늘 우리가 리뷰의 아이템합~! 받아라! 오씨 홍콩 반성! 짐샤마 백종원 상상세수빈 제게 홍콩반점 좋아하시나요? 또 혹시 추억있나요 거기? 나돈데? 강남점 많이 갔었어요? 나돈데? 어쨌든 국민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홍콩반영 과연 TOP3 몇 명이 투표해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약 천여명 제가 지금 얼핏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만한 그겁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의 TOP3 그럼 TOP3부터 갈까요? 죄송합니다 보너스부터 갈게요 보너스 몸풀기로 군만두랑 해물 육교장 참고로 군만두는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는 게 일반 서성원 집에서 버무려주는 어설픈 군만두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진짜 다른 집에서 주는 어설픈 그걸 적어놨어요? 백종원 씨가 요즘 좀 그래도 공격하시네 근데 이건 좀 백종원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원이 형 얼마나 내가 진짜 전문가 앞에서 엄청 깝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사이트에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정도의 맛인가는 적금 저는 좀 달리하겠습니다 정원이 형은 보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저도 뭐 맛은 있어요 확실히 속이 되게 부드럽네요 얘는 제가 먹다 발견했는데 지금 약간 결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죠? 노리고 만든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가? 분리된 거가? 근데 속은 너무 갈았어 저는 요즘에 좀 식필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얼마인가요? 4,000원이죠 4,000원 제가 홍콩만 좀 열심히 갔습니다 8개 정도에 4,000원인 거네요 개당 500원이네 싸다 교자 한번 먹어볼게요 얘가 원래 중국집 국마다 느낌이네요 ASMR 미친놈 교자는 안에 약간 조금 더 고추나 약간 그런 향이 좀 더 센데? 약간 조금 매콤한 맛도 나오고 향이 있고 당면도 되게 잘 씹혀요 안에 새우가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자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혹시 교자도 4,000원에 받았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더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교자만두가 더 맛있지 그리고 교자가 지금 씹히는 게 더 있어가지고 확실히 더 퀄리티가 있어? 저는 겁나 맛있는데? 저는 맛으로만 승부한다 했을 때 그리고 홍콩 반점의 특유의 짜장면과 짬뽕의 국물이 잘 어울리니 군만두 탕수육이 너무나도 비싸고 버거울 때 육교자하고 군만두? 저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 나는 만큼 맛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적당한 가격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2개다 만약에 여러분들 둘이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먹기 부담스면 만두 하나 시켜서 4개씩 나눠먹기 군만두 군만두 I think so too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TOP3 3위로 넘어가 볼까요? 자 3위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근데 나는 짜장면이 2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왜요? 하긴 홍콩 반점은 또 쎈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홍콩 반점 짜장면은 안 먹어요 홍콩 반점 짜장면 맛집이에요? 무조건 둘이 가면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시켜야 되잖아 아 그래요? 어? 근데 홍콩 반점에 쟁반 짜장 있는데? 차가운 냉면 나 홍콩 반점 좋은 거야 정원이 형 내가 까도 정원이 형 좋아 알았다 정원이 형 보고 있나? 지금 주문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주문해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홍콩 반점 짜장면에는 그 춘장의 맛이 조금 더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맛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네요 홍콩 반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짬뽕 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짜장면은 그 당시 마카오 반점이라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나중에 합쳐진 건지 모르겠는데 마카오 반점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홍콩 반점에 짜장면이 들어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워낙 짬뽕의 이미지가 강하니까 되게 맛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사람들도 이걸 많이 안 시켜 먹었던 거 같아요 제가 2008년도 대학교 앞에서 홍콩 반점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맛있다 얘 가격이 4,500원 정도 하죠? 난 다 알아 근데 4,500원 요즘 짜장면이 5,000원에서 많게 6,000원 그 이상도 있거든요 4,500원이면 5,000원 근데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여기에 엄청난 고기나 막 그런 것보다 면 짜장면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괜히 고급화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파는 것보다 저는 지금 돼지고기 식감도 있으면 그게 적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4,500원이면 저는 진짜 홍콩 반점을 칭찬마다 맞다간다 생각합니다 저는 홍콩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4,500원 가격대비 그리고 맛대비 홍콩 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럼 이 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역시 속재료가 이게 곱백인가요? 곱백이 아니에요 일반이죠 제가 예전에 만나는 분이 있을 때는 나오면 이렇게 다 까져서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니까 네가 까주세요 아 안 먹어요 아 배고픈가 봐요 많이 아 배고픈가 봐요 많이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상의 맛에 대한 리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페이크아웃이기 때문에 원래 먹는 맛이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원래 맛의 기반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흠 해요? 아 나는 홍콩 반점의 짬뽕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뭐 정훈이 형한테 전화한통 받았어요 아까? 자 일단 저는 딱 먹었을 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헝 들어가는 이 속재료 인 홍합이나 오징어가 굉장히 시원한 육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여기 굉장히 많은 대추와 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단맛이 홍콩 반점 짬뽕의 큰 매력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간의 불맛이 나거든요 와 불맛이 느껴져요 한 번 더 먹을게요 저는 짬뽕은 해산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뷰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건더기가 빈약하다라는 평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형 진지하게 지금 범이 또 짬뽕밥 겁나 좋아해 저는 사실 짬뽕으로 시작해서 짬뽕밥으로 요즘은 달리고 있어서 사실 짬뽕밥을 시키면 면을 좀 줘요 짬뽕밥이 한 500원인가 더 비쌀걸요? 짬뽕이 5,500원이고 짬뽕밥 2,000원 지금 사실 이게 뭐 세미 짬뽕밥이긴 한데 짬뽕밥 같은 경우는 짬뽕밥에 면을 또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짬뽕밥을 시켜놓고 면을 좀 먹으면서 보통 같이 가는 친구들이 짬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면을 좀 뺏어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기깔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아 네? 너 여기 정말 자주 갔다 자주 갔다 자 그럼 자격 들었으니까 호불호 한번 달려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부분부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범이 얘기했었던 거랑 공통적으로 해산물의 양이나 혹은 그 속재료의 부족함이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국물이 경범아 많이 괴롭혔구나 아 예뻐요 저는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매콤함보다도 약간의 달달함이 있어서 저는 백종원씨가 개발하고 만든 홍콩 반전 짬뽕 완벽한 보입니다 완벽한 보입니다 저도 이거 꼭 하겠습니다 가격 대비 이 정도 퀄리티 꼭 안 하는 건 정말 나쁘지 하지만 홍콩 반전 짬뽕이 세상의 모든 짬뽕이다 라는 착각을 안고 살고 계신다면 당장 집 근처 중국집에 전화해서 삼선 짬뽕 한번 드셔보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리로 가볼까요? 백종원이 만능 금식 중국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평정 통수육 아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왜 꼬바루 안 하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꼬바루는 모든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바점으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외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탕수육 자주 먹어봤는데 최고의 장점 두 가지를 굳이 뽑자면은 첫 번째는 물론 맛이겠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좋아 미친 가격이에요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홍콩 반전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집이 보통 탕수육 짜장면 세트 해가지고 12,000 이렇게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탕수육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야 근데 어느 날 홍콩 반전에서 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탕수육을 냈네? 근데 양도 많고 짬뽕도 맛있고 모든 대학생들이 중국집 버리고 이리로 가죠 일단 먹으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지만 찍먹 국먹이 뭐예요? 저는 좀 찍먹합니다 굳이 국먹해도 뭐 굳이 국먹해도 뭐 또 JK 이게 무슨 짓인가 불편하네요 찍먹으러 가겠습니다 홍콩 반전의 탕수육을 처음 먹었었는데 신세계였어요 소스 엄마랑 TV 나왔어 종환이야 종환이야 저는 이거 식감도 식감도 찹쌀도 찹쌀이지만 소스도 되게 맛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다 약간 누리끼리한 소스였는데 한 번만 부어봅시다 근데 지금 다 많아서 좀 누리끼리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되게 맑았어 근데 저는 아직도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탕수육집이 없어 그냥 소자죠? 7,900원이냐? 8,900원이냐? 아... 몰랐네 내가 한 번 보고 난 거야 야 나도 진짜 7,900원이냐 괜히 칭찬했잖아 일단 탕수육 찹쌀 그 쫄깃쫄깃한 식감의 창시자가 봐도 무관할 정도 그리고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맛쟁이 맛쟁이 홍콩 반전 탕수육 홍!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집이 생각보다 그 느낌은 되게 서민적인 느낌인데 막상 시키면 가격이 비싼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탕수육을 모으시다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레츠고 홍! 홍! 그거 알아요? 오늘 간만에 올 호 나왔습니다 올 호송 갑시다 올 호 올 호 아아 어... ster 홍콩 반전 올 호 그리고 지금 와서 넣은 생각인데 백종원 형님이 대학생들 좋아하나봐 좋은 것 같아요? 홍콩 반점도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하이퍼작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어머니 쌈짓돈 뺏었으니요? 저..저..저 아니예요. 쌈짓돈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세요. 스티블러스 투표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구독을 눌러야 투표 볼 수 있겠죠? 어.. 그거 알아요? 뭐요? 홍금바연점이 지난 블랙데이 때 1 플러스 1 행사를 했거든요. 블랙데이가 이제 보통 이제 솔로들을 위한 데이잖아요. 시간 되시면 2,250원씩 블랙데이트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거 우리 진짜 찌질한 거예요. 근데 진짜 찌질한 사나요? 우리가 나가야죠. 그래서 집에서 짜파게틱 먹어요.